이거면 돌아와도 된다는 거겠지? 이 선택지가 나왔다는 건? 아 믿는다 튕기지 말아라 진짜 뒤져 안 튕겼어요 자유의 몸이야 말담당 자유의 몸이야 이렇게 좁았니? 절로 들어가는 길은 드럽게 긴데? 나가서 좀 보고 오겠습니다 나 이번에는 그거 있지? 세이브 하지 말자 혹시 모르니까 나가는 문이고 이건 뭐야 문이 왜 이렇게 많아? 들어갈 수도 없는데 튕겼습니다 이리로 가봅시다 여기 뭐 없냐? 무기 팔고 그러는 거 없어? 부르마도 있었는데 대장간 있었는데 저 내부로 가야되나? 튕겼습니다 이 방은 뭐야 돈도 있네요 저 세숫대 안 치워 뭐 잠깐 여기 아니었어? 리그모어 있던데? 여기 어디다 놀고 아 여기였구나? 어 여긴데 안 보고 여기 뒤지고 있던 거야? 리그모어 불량 챙기려고 쓸데없는 짓 하고 그러는데 진행해야 됩니다 임페디얼 시티를 못 보고 있어요 잠이나 자 아 그런 거 하지 마 스토리 진행해 그냥 어차피 대화만 할 거잖아 스토리도 도로 눕는 거 봐 밥 먹으러 가자 하면서 누워서 먹겠다는 거야? 아니죠 같이 가겠습니다 튕기니까 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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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말 밥돈당으로 안 보겠지 고급 고급 드래곤본 오세요 공주님 뛰지 않으면 다리를 불어 여기서 먹는 거야? 와 야 숨이 턱 막힌다 환기도 안 대고 음식 냄새 안 빠지겠다 근데 분위긴 좋네 야 이런 고급 집에서 빵 한 반조각씩 아 잠깐만 세이브 해야 되는데 대화하고 합시다 뭐가 아 그래 정말로 말했는데 뭐 봐봐 바비가 없으면 내가 알아보야돼 너 혼란 질투가 나발이고 튕기지나마 아 열받으니까 M2 아 목소리도 맛이 갔어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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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한가한 사람이 아니야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지 너는 거기에 있잖아 너는 믿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로콘 바비는 못 믿어. 드래곤 보드! 저의 업무는 없지. 야 무슨 선택지가! 연인보고 눌렀는데 그냥. 그리고 너는 알지 모르겠지. 이제 행복해? 이거 뭐라던 내 알바 아니지. 무기나 내놔, 시로들 걸로. 얘도 모르가 저거 끼고 있는 거 보니까 여기는 아이템이 없어. 나는 쪽박 쓴 거야, 지금. 괜히 왔어. 세이브나 합시다. 대화 안 할 거지? 세이브 합니다. 세이브 하게 해 주세요. 예. 빌면서 게임 해야 돼. 드래곤 보드! 지금! 시금덕 떼는 것 봐. 내가 알지 모르겠지? 에이! 왜 우리를 얻어볼까? 오... 그럼. 알콩달콩 하지마. 그리고... 강제 연애야 나도. 계속 튕기잖아. 니가 먼저 내려간다면 내려가겠네. 주인님이 먼저 가야죠. 가세요. 너 뭐야 왜 왔어? 불만 있냐? 정말 멋진 호텔을 소유했군요. 참 다행이겠군요. 나 말당번 아닙니다. 농담이었죠. 발린과 만났죠, 저. 어? 알고 있네? 와, 다 이렇게 다 알고 있어? 발린이 어떤 사람이야? 그렇게... 야, 너 왜 이렇게 대화가 많니? 오, 근데 되게 좋은 정보를 주는 것 같다? 어? 레어한 거를? 아이들이 욕실로... 걱정하지마. 가자. 비켜. 지금 선술집에 혼자 간 거야? 미친... 아... 순간적으로 튕기는 줄 알고 개쫓았다, 진짜. 아... 개무서워. 주사 맞으러 가는 것보다 무서워. 내일 병원 가는 것보다 더 무서워. 어디로 가면 되는지 마크도 안... 튕겼습니다. 아, 큰일 났다. 로딩이... 로딩이 안 돼, 지금. 불러... 로딩은... 불러오기가 안 돼서 지금... 돌아왔거든요. 좀 멀리? 이거 뭐... 리그모가 먼저 가서 그런 거 아니야? 아... 아... 이따 가자. 걔 먼저 가서 튕긴 거 아니야? 아, 이러면은 망했는데 나, 진짜로. 튕겼습니다. 아, 제일 가까운 세이브가 이거야. 하... 아, 망해. 일로 가야 되나? 아... 오늘 시작할 대로? 백스텝 해야 돼? 아, 이러지 말자, 진짜. 이거... 말... 불합리해요, 너무. 아...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저걸 이그모 오지. 야! 마비로, 마비로 멈춰? 아냐, 이리 따라가, 따라가. 따내지 마. 한 걸음씩 가. 어, 안 튕기고 있어, 안 튕기고 있어. 이 길이어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왼쪽 길이었다. 여기 선술지 많을 거 아니야. 여기, 여기, 가까이 가지 마. 튕겨. 이 스텝 어디 갔냐. 아, 진짜. 뒤져, 진짜. 너, 진짜. 아, 나. 그만하고 싶은데. 진심이야. 큰 세이브 하나 하자. 골목은 뭐니? 너무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면은, 게임 터질 것 같아. 아. 골목이 너무 가고 싶은데, 가면 게임 터질 것 같아. 니가 마실 술도 내가 정해야 돼? 뒤져, 진짜. 이거 술 잘못 정하면 또 튕기냐? 아, 미쳤나봐. MBC 네임도 하나도 없죠, 이름 지금? 태시오밖에 없네요? 봐도 될까? 봤다고 튕기는 거 아니야? 선술집 안을 봐버려 하면서. 얘네가 이제, 법이 엄격하다 보니까 별거 아닌 걸로 튕길 수도 있어. 다 이제, 게임 내부 시스템이었던 거지. 없어, 없어, 없어. 아. 야. 음식이 올라와 있네, 미리. 아, 그런 건가봐. 그, 술집 가면은, 기본 안주 나오는 걸로. 그런 식인가 봐, 이 빵과 치즈는. 아, 거기 빵 반쪽도 그렇고. 내가 주문하고 와야 돼? 날 노예로 하는 건가? 음.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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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필요할까? 기다려. 기다려. 아. 술을 들고 와야지. 여기가. 다른 집에서. 감사합니다. 야. 주머니도 없는데 어떡해. 대화 있니? 없죠 지금. 점점 빼고 있죠? 하아. 어후. 뭐 어쩌라고. 더 먹어? 안 먹어지는데? 옛날 생각난다. 아. 아. 네가 쫓겨나게 만들었지. 아. 네가 쫓겨나게 만들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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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곰 얘기하나보네. 아. 이거 1편이 튕겨서 1편을 거르고 2편부터 한다는 사람도 있는데. 말이 되나? 아. 난 일부러 이거 하려고 바닐라로 지금 해놓은 거거든요. 모두 다 빼고. 아. 마지막에 얘 아파서 못 가고. 얘 자살하려고 그랬죠. 에이드리아스 말하는 거야. 선택지가 나눠져있나? 자살하기 전에 죽였거든요 제가 로드에서. 좋게 끝나진 않았죠? 아. 이제 괜찮아. 야. 저번에 켰을 때만 해도 대화 있다고 짜증나가지고 막 스킵하려고 그랬는데. 대화가 있는 게 황송하다 야. 날 조련한 거야 지금? 안 튕겨서 너무 고맙다 야. 아. 과거에 선을 긋고 앞으로 나아가겠지. 저번에 켰을 때. 아. 아. 만나봤죠 저는 또? 다 만나봤죠? 아. 하지만... 2에서 그런 설정은 없다는 거. 카시우스는 자기가 말한대로 이제 무역상에 산다는 얘기를 들었고. 들었었고, 전쟁 때, 마지막 때 아, 잉골은 안지랑 결혼... 아, 소류라가 이제 12살이야? 8살밖에 안 됐었어? 지금 하는 일이 전부 끝나면 그렇게 하자 바랜 날은 어떻게 됐어? 가끔 놀러오긴 한데요? 화이트런 기억나... 아, 이렇게 어른스럽게 넘겨? 부끄러워하지 않고? 너무 자책할 필요 없어, 우린 동지잖아 세이브 할 수 있을까? 아, 됐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명 왔어? 네, 앞으로 한 번 더. 잠깐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제 두 병 쌓는 거야? 뭘 걱정 없냐? 나 배고프다. 현실에 내가 배고파. 술 마시기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야? 뭐 어쩌라고. 하도 튕겨서 내가 얼마나 했는지도 모르겠어. 게임을. 어떡하지? 어떡하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